양양인줄 운전하셨던거 맞아 울거같아 울지말고 드라이어 독하게 한번 빼볼까요 네 맞아 근데 왜 난 한마디도 안했던데 그걸 말해서 뭐하냐 그만하자 하도현 니가 그러고도 친구야? 나 너 친구가 딴 적 없어 나 너 비서잖아 하도현 귀여워서 미치겠네 야 야 여긴 우선 작품 해비 사모소 던지지 해비 드립 사모소 띵 미노멱 매력 도망갈라 그 하하하하 아하 하 여기에 어색 음 아 즉 자 다시 올라갑니다. 제가 여기서 같이 봐. 주먹이 이만해요. 주먹이 얼굴보다 커. 때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공격을 하는 게. 저 못 때려요. 한 다음에 한 대 때리고 안 때릴 것 같아. 맞는 게 편해요. 그래가지고.